소년의 등굣길 개찾길 내다보면 한참을 서성히 다 육교를 건너네 높다란 육교는 바람에 흔들릴까 난 간춘 두 손에 단밤을 고이면 내려갈 계단은 올라온 계단보다 무서운 건 왜일까 학교에 늦을까 두근두근 맘은 기차길 따라 흘러 기차가 지나고 육교를 내려가면 꿈처럼 흘러가는 기차길 따라서 소니아 너는 잘하고 육교는 낮아지면 두렵지 않게 됐네 멈춰진 기차 소리 내려갈 계단은 올라온 계단보다 무서운 건 왜일까 학교인이질까 두근두근만은 기차길 따라 흘러 기차가 지나고 육교를 내려가면 꿈처럼 흘러가는 기차길 따라서 기차가 지나고 육교를 내려가면 꿈처럼 흘러가는 기차길 따라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